과급 압력을 높게 사용하는 고출력 튜닝 차량에서 엔진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붕소 같은 첨가재인가요? 아니면 HTHS일까요? 사실 이게 둘 다 좋아야 돼 하나는 첨가재 영역이고 하나는 물리적인 유막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첨가재 영역보다 유체윤할 영역이 더 중요해 첨가재 영역은 붕소 말고도 트라이브 필름을 형성하는 물질은 마모방지 첨가재, GDDP, 마찰 조종제 몰리브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붕소가 없더라도 얘네 역할을 어느 정도 커버해줘 하지만 HTHS 물리적 유막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HTH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HTHS는 기후 영역입니다 예전에가 좀비의 월드워 제트 설명을 한 적 있었잖아요 월드워 제트라는 좀비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브랜드 피트 나오는 좀비 영화인데 그 좀비가 못 들어오게 벽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좀비들이 그 벽을 기어오르지 못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에 의해서 좀비들이 거기에 몰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벽에 이렇게 딱 부닫히잖아요 그래서 좀비를 막 몰리다 보니까 그 좀비가 그 벽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동료들은 결국은 이 높은 벽을 뛰어넘게 돼요 그게 바로 유막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막이 얼만큼 두껍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을 얘기합니다 즉 마차를 얼마나 줄여주고 그 내구성 그 표면을 얼만큼 보호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자동차 엔진 구동 메커니즘에서 점도로 인해서 이 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가 되는데 기후에서 또는 점도지수 조절제 그리고 제 액상에서의 그런 유체윤할 영역적에서 생기는 이 유막은 대부분 돌아가는 메커니즘에서 베어링에 해당합니다 베어링 이거 위에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잖아요 그죠? 엔진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은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붕소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신에 HTGS 유체윤할 영역에서의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지금 고출력 튜닝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뒷부분에 HTGS 쪽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점도가 높으면 사실 고출력 엔진 장기적으로 이런 점도 끈적한 그런 것을 썼을 때 영향이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지 있지요 있죠 이거는 장기적인 영향은 좋은 영향은 아까 유막이 두껍게 형성이 되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유막과 퓨얼 이코노미 연빅에서는 무조건 맞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두꺼워지면 찢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움직일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연비 개선의 효과에서는 꽝이 되는 거지 사실 고출력 쓴 사람은 연비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둘 다 생각하나? 그거 욕심쟁이 아닌가? 아무튼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thick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순환이 느리죠 빨리 열 교환을 해서 냉각 효과를 확 내고 싶은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도 안 좋은 면도 좀 있겠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고출력 튜닝 차량에서 권장된 HTS, HTS의 점도 범위는 정해진 게 딱 있나요? 아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우리가 이제 고출력 엔진이라고 하면 튜닝을 안 한 상태에서도 고출력 엔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의 ACEA 카테고리를 보면 뭐 A3, B4 카테고리나 C3, C4 뭐 이런 규격을 보고 그걸 이제 따라서 가는 뭐 메르세드 벤츠 MB29.5152 뭐 예를 들어 폭스바겐 504, 507 뭐 이런 규격들 있잖아요 이런 규격들이 HTS 규격이 3.5 mPa 곱하기 세크 이게 센티포아즈의 동일한 단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출력 엔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5 mPa 이상을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15W 40, 그 다음에 10W 50, 20W 50, 20W 60 이런 점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점도 보통 우리가 레이싱에서 쓰는 그런 점도거든요 얘네들은 HTS를 3.7 mPa 곱하기 세크 이상으로 써 있어요 튜닝 차량이면 엄청 고출력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7 mPa 곱하기 세크 즉 센티포아즈 이상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엔진 오일이 뭐 맞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일반적인 출력이 높은 자동차는 3.5 mPa 곱하기 세크 즉 센티포아즈 이상으로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에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고출력 튜닝 차량에서 그 HTS 점도가 너무 낮은 오일을 사용하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나요? 지금 낮은 걸 썼다는 거잖아요 고출력인데 그러면은 유막이 얇아지니까 사실은 그 유막 그 베어링이 마모될 가능성이 크죠 처음에는 베어링이 마모가 되면 그냥 금속만 갈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열 발생하면서 사실 마모 찌꺼기 찌꺼기들 외열대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나오죠 그러면서 전단이 많이 걸려요 전단이 많이 걸리면서 점점점 더 끊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열산화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 막 생겨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명을 단축하는 일일 수 있어요 너무 묽은 거 쓰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 처음에 들 땐 가볍겠죠 처음엔 가볍다 가볍다 하다가 어 어 어 하다가 차 망가지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고출력 튜닝 차량에서 엔진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붕소냐 아니면 HTHS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붕소가 그렇다고 좋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붕소를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애들이 있다 마찰조정제 마찰저감제 또는 GDDP 마모방지 첨가제인 애들이 그 역할로 수행을 해요 이 특이하게 첨가제들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애들은 없어요 복합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붕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체제가 없는 HTHS 즉 유체육활 영역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붕소는 올리온은 아니다 응 엔진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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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